2013 한국략 프로토세븐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와 NC다이노스의 팀간 최종 맞대결 마산구장에서 김재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1번 신종길, 2번 박기남, 3번 이범호, 4번 나지환 만한 경기 나와서 승리 없이 5패, 4홀드, 평균 자책은 4.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 김종호, 2번 모창민, 3번 나성범, 4번 이호준 김태훈 선수와 꾸준히 또 호흡을 맞추다가 최근 경기를 봤을 때는 7경기 연속 이태훈 선수와 배터리의 호흡을 이뤘습니다. 앱서 표정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빽끝에 걸린 타고 우중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잘 맞힌 타고 유격수 옆을 빠져나갔습니다. 선행주자 위치 2루에 멈췄습니다. 손동열 감독입니다. 빽끝에 걸린 타고입니다. 2루수 짧은 거리를 뿌리면서 오늘 김태훈의 첫 번째 타석 내야땅골로 물러났습니다. 좋습니다. 이 선수를 오늘 경기 끝날 때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선도타자 안치홍 첫 타석에서 안태를 뽑아냈습니다. 풀카운터 승부 빠른 공 2루수 잡고 2루 베이스 세입! 1루에서는 타자 주자를 처리했습니다. 떨어지는 볼 헛스윙 삼진아웃 몸에 박았습니다. 신종일 선수가 마지막에 피하려고 했었는데 팔꿈치에 닿으면서 두 번째 타석은 못 맞는 벌 경쾌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견수 뒤로 잡았습니다. 딱 하는 순간 중견수 나성범의 빠른 스타트를 끊으면서 박기남 선수의 타구를 침착하게 처리했습니다. 3아웃 잘로는 2루와 1루 기분 나쁠 소지가 있는 장면이 좀 여러 차례 나오는데 멈쩍 퍼올렸습니다. 빗맞은 타구가 나왔지만 안타를 만드는데 문제없습니다. 주자 스타트를 끊었고 2루로 쏩니다. 2루에서 세입됩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태그가 김종호 선수의 머리 쪽으로 갖다대봤습니다만 주자 스타트 이제 3루로 갑니다. 세입됩니다. 연속 두 번의 도루 성공 타석에 있었던 이호준은 볼렛 몸쪽 루킹 3진 결국 선두 타자 안치웅 선수를 잡았고 이번에도 타구는 오른쪽 멀리 뻗습니다. 우익수의 키를 넘어서 원바운드로 펜스를 강타 백영환 선수는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밀어친 타구 유격수 3루 겨냥 자세 하지만 1루로 높았습니다. 세입입니다. 주자 모두 살았습니다. 3루와 1루 초고 투수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센터 쪽의 안타 결국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신종길의 1타점 적시타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 경기 선치 득점을 올렸습니다. 1대0 한가운데 볼을 걷어올렸습니다. 중견수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잡았습니다. 2루 주자만 택업 3루까지 서서 들어갔습니다. 5투의 볼카운트 바깥쪽 루킹 3진 이범호 선수가 꼼짝 못하고 당했습니다. 3아웃 잔러는 3루와 1루 올 시즌 31경기 나와서 1승 2패 2세이브 4.45의 평균 자책을 김진승 선수가 올 시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오셔서 응원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천도타자로 나왔던 신종길 선수는 볼렛을 골라서 1루까지 나갔습니다. 김진성의 2고 몸쪽으로 붙어 들어갑니다. 지금 스쳐 지나갔다는 판정인데 지금 뭐 유니폼 위쪽에 약간의 스팀이 있었어요. 1루에는 대주자 홍재호 선수가 나갔고 원아웃의 주자 2루와 1루 초고 바운드 볼 2루 주자 3루 1루 주자 2루까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밀어쳤습니다. 좌중간 빠른 타고 계속해서 갑니다. 완전히 갈랐습니다. 3루 주자 허민 1루 주자 홍재호 선수까지 험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종안의 2타점 적시타 점수는 3대0 떨어지는 벌 헛스윙 난아웃 상황 이호준이 뜁니다. 깊숙한 곳에 흘러나가면서 이호준 선수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대주자로 교체가 됐군요. 만아길 선수가 1루에 들어가 있습니다. 떨어졌어요. 날카로운 타고 오른쪽 구석으로 보냈습니다. 1루 주자 만아길 벌써 2루 통과 3루 받고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대타 조용훈의 2로 타 주자 3루와 2로 3벌 1 스트라이크 바깥쪽 이번에 구슈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우가 주저앉았고 볼렛 판정 2벌 2 스트라이크 변하고 헛스윙 선진아웃 결국 말루의 위기를 김진우 선수가 스스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느림 변하고 헛스윙 3진아웃 2벌 2 스트라이크 빠른 공 밀었습니다. 3루수 쇼파운드 처리 박기남 길게 뿌렸습니다. 잡지 못했어요. 1루에서 세입됩니다. 하지만 무릎 임대가 파열되면서 재활중에 기아에서 방출이 됐습니다. 2루수 잡고 2루퍼 사웃 1루까지 더블플레이 이닝 종료 경기 종료됐습니다. 최종 스포어 3대0 기아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시즌 최종 맞대결 결국 기아 타이거즈가 웃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